야 난 끝났는데 이제 두 개요 아니 세찬이는 거의 확정인데요 지금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누가 또 치고 올라올 수 있어도 돼요 아 진짜 잘못 탔어 자 지금 VJ 한 분씩 타야 돼서 딱 두 명만 탈 수 있어요 딱 두 명만 탈 수 있어요 한 자리 남는 거예요 T5에? 지금 VJ 형들이 되게 놀랐어요 지금 VJ 형들이 되게 놀랐어요 어? 죄송하지만 형! 어 근데 VJ들도 이렇게 합의가 된 건가요? 난 여기보다 VJ들도 가위바위보하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VJ 가위바위보하자 VJ 가위바위보하자 자 양세찬 씨 VJ 송지호 씨 VJ 정수 씨 VJ 나올게요 어 성어 성어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자 가면 합시다 준비 동네 제발요 딱 두 명만 탈 수 있어요 자 아 아 지금 너무 놀랐어. 자 이렇게 송지호 씨 빅스윙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많이 비껴 가네. 야 지호야 네가 걸릴 줄 몰랐다. 그러게 딱 걸렸네. 지호야. 지호야. 가위갈보를 못해도 이러는 게 오빠. 왜 가위갈보를 못했어 지금. 아 그래 네비스윙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오빠.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행이에요. 여기 할 수 있는. 아니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호야. 남녀 통틀어서 지호밖에 없어. 내가 보기에는 통합 캠프인이에요. 저럴 때 너무 나의 히어로야. 지호데이요. 선생 ayani는 곰 Fresh 암석. 선생님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야 나간다 간다 간다. What a good thing. What a good thing. 뭔 재미있어? Does one of these. 야 근데 야 지호야. 야 너 이거 괜찮냐? 아 오빠 진짜 너무. 나도 무서워. 이거 참고로 여기 와서 저기 보금이가 했대. 박보검이요? 박보검, 진짜? 오, 좋아하네, 박진 좋아하지. 아, 박보검이다! 아, 박보검이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너무 가리고 싶다. 야, 누나 자세 완벽하다. 멋있다, 멋있어! 아, 미치는데. 아,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우리 멤버들, 우리 스탭들. 너무너무 고맙고. 아, 창규 형. 그래도 난 창규 형은 원망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지효 누나, 버틸만 해요? 아, 모르겠어. 너무 무섭다. 야, 지효야! 너무 올라간다, 너무 올라간다. 우와,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와, 이거 너무 높아! 아, 이거 장난 아니야! 야, 지효야! 와, 나 못 보겠다, 야.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겨! 아, 진겨! 아, 진겨! 누나, 파이팅! 아! 아! 아우, 씨. 우와. 지효 누나, 카운터 세워줄게요! 5, 4, 3, 2, 1, 파이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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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마나 무서웠어요. 투명 소리가 안 났냐? 진짜 미치겠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어느 음악 같아요?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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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살아났어! 우린 살아났어! 우린 살아났어! 우린 살아났어! 슈퍼맨! 슈퍼맨! 야 너 진짜 리스펙한다 야. 빙 리스펙! 빙 리스펙! 리스펙! 지효! 리스펙! 야 마카오 번지가 무섭니? 이게 무섭니? 이게 무섭니? 야 이거 무섭다니까 진짜. 누나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진짜. 우리 살았어. 아 우리 살았어. 빙 리스펙! 빙 리스펙! 자 현재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벌칙 배지 단독 지금.